어? 물었나? 오오 물었다 물었다 오오 대박 물었다 물었다 오오 역시 낚시는 딴 짓을 해야지 무는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오늘 날씨가 완전 그지 같아가지고 사람이 한 탱이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능 챙겨가지고 기어나와 있습니다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불었죠 제 예상으로는 요즘 잉어새끼들이 짝씨끼에다가 수위까지 많이 올라와가지고 오늘 활성도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능어능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오늘 미끼도 수위특혼입니다 집에 이거밖에 없어요 아 대박 암튼 오늘도 잘 부탁한다 이거 안 사간 거야 맛있어 아 오늘 날씨 으슬으슬 추운데요 아이씨 빨리 한 마리만 물어 한 마리만 잡고 가게 아이 그지들 가만 보고 더럽게 안 무네 물었나 물었나 물었나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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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었나? 제발 튕길까요? 어 튀었나? 아아 땡길걸 땡길걸 아아 재장 어 물었나? 달려있나? 아 뭐야 오오 문거 같은데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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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물었다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없나? 빠졌나?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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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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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졌나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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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버리건데 아이씨 아이씨 아 바늘 터졌어요 아이씨 아이씨 너무 강하게 챔지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챔지를 너무 세게 해갖고 바늘이 터진 것 같아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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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간 만에 어떻게 잡은 거긴데 미쳐버리건데 이씨 아이씨 아이씨 이제 이 동네 잉어들한테 스위트콘 먹지 말라고 소문나겄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버렀네 이제 스위트콘 안 먹겄네 아 오늘 사실 짬낙하러 온 건데 아까 놓친 게 너무 아까워갖고 지금 오기로 앉아있습니다 오기로 내 반드시 한 마리 잡고 간다 우와 저거 뭐죠? 잉어 같지는 않은데 저거 뭐지? 우와 대박 우와 희한하게 생겼네 비늘도 없고 허해요 그냥 오 대박 어 물었나? 오 물었다 물었다 오 대박 물었다 물었다 역시 낚시는 딴짓을 해야지 무는 것 같아요 요번에는 챔질 안하고 아주 천천히 애기처럼 살살 달래면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쓰는데?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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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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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저기 오고 있죠 역시 스위트콘 대박 어샤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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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naprawdę 별로 크지는 않은 거 같아요 제 손의 느낌으로는 한 3자? 어차쩨쩨쩨 그래도 이게 어디냐 대박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으쌰쌰쌰쌰쌰쌰 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보이거라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천천히 아기를 달래듯이 아 이 앞에 오고 있죠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제발 야 이 비켜 스티로불 꺼져 제발 빠지면 안돼 이번에는 빠지면 안돼 제발 제발 어 붕어다 어 붕어다 붕어다 잉어인가 어 잉어다 잉어다 뜰채가 없기 때문에 드롭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끊길 것 같은데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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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어차피 놔줄건데 꺼져라 아이씨 오늘 짠나카로 나왔다가 오기로 한 4,5시간 앉아있었네요 네 결국에는 손맛을 봤습니다 하하하하 와 대박이었어요 네 이 여복을 등에 업고 다음엔 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어 와 대박 대박 역시 잉어 파워 어? 아 대박 다